오늘의 힘입어 서울 LG 트윈스가 승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수은 선수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은 선수 케이시 켈리 자 켈리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켈리 선수 여러분들 평균 자책점 2.79 지금 리그 5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시즌 11승을 달성을 했는데요 소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경계 했다고 합니다 야수들이 그나마 먼저 점수 뽑아줘서 아주 많은 프레셔를 가지고 있지 않고 던졌고 오늘 팬들이 또 많이 와서 응원해줘서 좋은 경기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 여러분들 응원 덕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5회 초에 상대 타자에게 홈런을 좀 허용하면서 약간 또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좀 잘 경기를 끝까지 잘 그 이후에는 실점 없이 잘 치러졌습니다 마운드에서 어떤 생각으로 마운드에서 피칭을 했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홈런 맞고 나서 유강남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서 많이 침착하게 만들어줬고 그 뒤에 또 잘 던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 혹시 가족들 왔어요? 오늘 켈리 선수 와이프나 가족들 오셨나요? 네 와이프나 가족들 오셨나요? 네 와이프 어디에 있어요? 어 저기에서 우리 남편을 보고 있는데요 화면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신 중이잖아요 그죠? 네 12월 정도의 출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리오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리오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뱃속에 아기 있죠 아기한테도 한마디 네 멋진 아빠가 남기는 메시지 네 멋진 아빠가 남기는 메시지 네 멋진 아빠가 남기는 메시지 아 뭐 지금 아주 기대되고요 지금 하루빨리 보고 싶다고 합니다 네 아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끝까지 응원해준 팬분들께 스윗하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fans you guys have been amazing all year Thanks for supporting us Energy is awesome LG 파이팅! 이야! 켈리 선수였습니다! 오! 우리 윌슨 선수가 스윗하다면 우리 켈리 선수는 정말 멋진 폭발입니다 와 완전 상남자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내일 경기입니다 KT 위즈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내일은 6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시간 차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럭키 스타 아나운서 황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